정부가 산업용 요소 수입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온라인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10리터에 1만원에서 1만 5천원 안팎이던 요소수 가격이 현재 2, 3만원으로 올랐고 일부 유통업체들은 물량을 풀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주유소의 경우도 1인 1통 제한을 걸며 판매 중이지만 가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료용 요소는 수입 다변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차량용 요소수 원료는 중국산이 90%에 이릅니다.